러시아가 첫세대 ICBM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무력시위를 아주 수위를 높이고 있죠. 히로시마 원폭의 200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 떨어지면 미국의 텍사스가 한방에 날라가 버리는 엄청난 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미사일이죠. 핵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죠. 상당히 무시무시하게 무력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마인드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런 소식이 또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또 위축이 되죠. 이러다가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위협을 좀 받을 수도 있죠.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투자 마인드는 반드시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이거 지금 핵전쟁이 진행이 되어버리면 가장 많이 잃을 사람은 푸틴입니다. 푸틴. 푸틴은 가장 많은 걸 잃어버리겠죠. 지금 푸틴이 가진 뭐 이런 재산이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로 음지에 지금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러시아 금융 쪽을 계속 제재를 가고 있죠. 점점 더 세게 점점 계속 제재를 가다 보니까 얘들이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하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도 마음먹은 대로 잘 안 풀리고 하니까 지금 아주 강력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더 이상 지금 제재를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아주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나 서방 쪽에서도 움찔합니다. 움찔. 움찔하겠죠. 얘들 완전 미쳐버렸구나. 그래서 이거 진짜로 쏘면 어떡하지 안되겠다. 지금은 조금은 좀 달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러시아도 정말로 악에 바쳐가지고 이건 안되겠다. 니 죽고 나 죽자고 나도 이제 다 포기다. 다 끝내. 그렇게 되면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겠죠. 그러면 인류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투자마인드는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면은 정말로 거기 가능성이 0.0000001% 정도 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얘가 텍사스 싸가지고 텍사스가 없어져 버렸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주식 투자하고 나보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다. 우리나라라고 그냥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핵전쟁 하는구나. 음 그렇구나. 옆집 불구경해야지.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끝나버리는 거죠. 핵전쟁이 일어나버리면 그냥 거의 끝나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주식이고 내 재산이고 집이고 그냥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우크라이나 침묵 56일 러시아 히로시마 원폭 2,000배 위력에 차세대 ICBM을 실험했다. 자 히로시마 원폭 2,000배입니다. 미국의 텍사스 초토화를 시켜버릴 만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죠. 자 미국은 ICBM 실험은 사전에 통보가 된 거다.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고 재밌죠. 담담하게 괜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속을 움찔하고 있을 겁니다. 야 이건 2,000배 수준. 러시아 미사일 실험 외에 우크라이나 병력을 꾸준히 증강 중이다. 얘들이 지금 계속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하다보니까 무력 시위를 좀 더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는 마리우풀에서 특별회차 협상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협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러시아가 아주 초강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전략무기 차세대 ICBM 사르마트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라고 외신이 밝히고 있죠. 러시아 핵전력을 크게 높였다. 라고 밝혔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사르마트는 사거리가 41,0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미국까지 간다는 얘기죠. 푸틴은 이 독특한 무기는 러시아군의 전투 잠재력을 강화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러시아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하며 공격적인 레토릭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사탄2로 불리는 이 ICBM의 핵탄두를 10개에서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어서 한 번의 타격으로 여러 지역에 여러 개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정말로 이제 겁나는 무기죠. 히로시마 원폭이 2,000배라고 하니까 정말로 겁이 날 만한 그런 무기죠. 코로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꾸준히 우려된 만큼 이날 시험 발사에도 국제사회 시선이 쏠렸고 이날 시험 발사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반대해왔다. 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지금 이루어진 그런 또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가 침공의 명분으로 삼았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군을 이어가면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이렇게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측의 휴전 협상을 위해서 구체적인 문구가 적힌 문서를 넘겼다. 공은 그들 쪽에 있고 우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파니시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문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지금 이 러시아가 각종 거짓 불험도 정말로 많이 하고 있죠. 이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옐런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 측 발언 정치를 거부하고 회의장 떠나버린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파월 의장과 캐나다 부총리 그리고 이시비 총재 등등 다 같이 퇴장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상당히 이거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조용했죠.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계속 전쟁이 되고 있는가 보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한번 또 강력하게 확승시키는 이런 발사 이렇게 또 진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투심이 조금 흔들릴 수 있겠죠. 투심이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투심이 일어나기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데 또 반응을 좀 해줘야지 정상이겠죠. 지금 낙삭선물은 0.5%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SNPB 0.4%정도 36%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지금 이제 0.42%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는 0.17% 상승을 하고 있는 수준이죠. 지금 쭉 올라서다가 좀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본 증시는 1.23% 상승하고 있죠. 미국 증시 분위기에 그대로 좀 따르는 모습입니다. 미 증시 나스닥이 하락했지만 반도체나 다른 이런 종목들 보면 좋은 흐름이었죠. 넷플릭스가 아주 크게 눌려진 모습이었고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60억 정도 280억 이렇게 팔고 있는데 기관은 코스피를 상당히 많이 사고 있죠. 6,000억 가까이 매수 기관이 또 코스닥 3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저런 부분이 투자심리를 아주 조금 누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지는 못하게 하는 그런 재료로 또 사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위축이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크게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크게 흔들릴 이유는 없는 상황이고 또 저렇게 되면은 저기에 또 맞춰서 이러면 국제사회가 또 움직일 거고 러시아도 자 이정도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뭐 이런 이제 전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실제로 핵전쟁 하자라고 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다 라는 거를 러시아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완전히 희박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나 이제 움찔하죠 움찔 움찔? 이거 행천적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이를 게 가장 많은 사람이 푸틴이죠. 자 오늘 분위기는 거의 뭐 완전한 관망 분위기죠. 완전한 관망 분위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시티그룹에서 많이 가져왔고 제이피몽에서 시티 네가 좀 가져가라 내가 모아놓은 거 네 줄게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셀티린 스퀘어가 0.5% 정도 하락을 했고 셀티린 1% 정도 제약 1%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세는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흔들어 대고 있는 모습이지만 워낙에 지금 낮은 위치고 이제 실적 시즌이죠. 실적이 이제 발표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는 위로 밀 올리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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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